안녕하십니까 정영국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. 저는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사표를 냈습니다. 언론인으로 29년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으로의 국정경험 그 모든 것을 울산 그리고 중구를 위해 쏟아붓겠습니다.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